조심해 조심해 그레임 그레임 브러쉬 좋아 역사와 딱 건져 버려 공 캐노 바로 뭘라그러 죽여 버려 좋았어 좋았어 뭐야 결과가 좋은데 왜 끄냐니 잘했어 다음엔 그러지마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행인데 다음엔 그러지마 딱 변신할 때 끌라고요 제일 위험할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방금 변신해가지고 5인공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팀원은 그걸 걱정하는 거야 조심 해물님 준시스템 해물님이 만든 건가요? 제가 만들었으면 못 팔죠 준시스템은 정말 뜻을 모인 뜻을 모은 아름다운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컴퓨터 회사입니다 용산에 위치해 있구요 최저가의 최저가의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이죠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저는 준시스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제가 준시스템 매장에 안 가요 매장에 가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한 번 가면 하루에 한 번씩 맨날 갈 것 같아가지고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시는데 방해되잖아 좋아 지코 형아가 잘하나요? 제가 해물 형아가 잘하나요? 해물 형아가 조금 더 젊어서 잘해요 지코 형아는 지코 형아는 지코가 석자 하하하 이런 말은 좀 약간 버릇없어 보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 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는구나 드림킬러로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 조심하고 와.. 너무 세다 나를 궁이 정확히 접종을 했네요 아이템을 이거 유령 무휘를 먼저 갈게요 스태틱보다는 유령 무휘를 가는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나 유령 무휘 나와서 이제부터 유령처럼 움직이니까 무빙 좋거든 지금 지금부터 시작이야 덕분에 3차 밀림 괜찮 너 죽은 것도 괜찮 라이즈 때문에 못 이김 나 그냥 백도어 다닌다 오케이 서로 우리도 좀 의견을 맞춰가고 있네 그쵸? 로즈.. 론즈국 님 초콜릿 28개 선물 감사한다 게임은 즐겨라니 팬가이 고맙습니다 상아몽 상아몽이랑 사귀시나요? 아니요 제가 모시는 왕님이에요 조심하고 내가 살아먹는 방에서 며칠 전에 들어가니까 돼지왕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돼지왕이시여 그러더라고 좀 미안했어 싫어할텐데 겉으로는 좋아해도 속으론 싫어할텐데 그쵸? 어떤 여자가 돼지왕이라는 소리 듣고 좋아하겠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기능이 발견되며 해야찬 그러지마 상당히 기능하니까 으악! 아, 쓰레... 어둠은 모든 것을...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으로 가볼까요? 일로 빠져야겠군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프리드 럭키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지금 노합이 아, 괘씸해가지고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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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타워 내줘야겠다 폭신폭신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Q 하나 더 올리고 누누 왜 저기에 누워있어요? TV보다가 잡는거에요 여러분도 그런적 많은거죠? 제가 누워있는 누누를 째려보면서 지나갔잖아요 어둠은 날 두려워하게 해물령 힘내우님께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물파전 맥가린 키키키 오늘 방송 처음 보시나본데 맵은 원래 가립니다 지금 사람이 미급해가지고 맥가린게 아니고 원래 맵을 가립니다 불치 노담님 감사합니다 긴말로 불크 욕하러 가실 분 서명합니다 긴말로 욕하지 마세요 긴말로 욕하지 마세요 실제로 PC방에서 만나면 욕해주시고 그런 일이 아니면 실제로 PC방에서 만난거 아니면 욕하지 마세요 이만 가끔 좀 방송에서 되게 밉상인분들 귀태가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 해물령을 괴롭히자니 어? 나도 귓속말로 너를 칠컷 욕해주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나니까 그 화를 풀려고 하는거지 합리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는 그런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탑 좀 먹고 올게 탑 좀 먹고 올게 탑 먹고 올게 탑 먹고 올게 탑 먹고 올게 좋아 이거 먹고 나가자 이거 안된다 빠져야된다 바룸먹고 분명히 날 죽이러 올거야 내가 지금 팀 내 에이스니까 일단 집에 가야겠어 집에 가서 천천히 몰가데 생각해보자 나르가 랑두인의 아이템 좀 탱탱같네 그럼 나르를 따려면 라위 라위가 필요한데 라위 사봤자 어차피 제드 궁맞으면 죽으니까 제드 궁을 필려면 수혼 장식띠가 필요한다 가자 고고고고 유한 유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더하! 좋아 아주 잘했다 가자 바론 버프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잘 오케이 워어! 자자 빠지자 빠지자 서포터지만 여기서 어그로 끌려가지고 우리팀이 죽는 걸 볼 수 없어 내가 빠르게 라이즈랑 합류해가지고 제드를 잡아야겠다 제드가 대피로 도망가겠지? 얼른 도망갔지? 도망가다 죽었네? 꼴 좋다 좋아 바텀을 밀러 가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헤멀님 마법사의 최후 안 가나요? 닥쳐! 이 트롤아! 이거 먹고 마다 먹고 오케이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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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라비 가야겠다 라비 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마법사의 최후 아니에요 마법사의 최후는 언제 가냐면 돈 낭비에도 좋을 때 돈이 썩어 넘칠 때 그럴 때 가세요 지금은 가성비 좋은 템으로만 가야 돼요 가성비는 좋지 않아 좋은 템인데 가성비는 좋지 않다 가성비는 좋지 않다 와 어디 가呢 오오 오오오 오우! 빨아먹었어! 죽여 죽여 죽여! 수은 있어 수은 있어 알아 알아 수은 일부러 안 쓰고 있는거야 나르 때문에 오케이 잘했다 조레기 떡 쓰겠지? 일로 이렇게 몰고 오자 버섯을 먹겠지? 버섯을 먹으면 한방 두방 세방이 더 수은 하면서 딱 죽어야지 좋았어 수은 잘 썼어 죽기전엔 역시 수은 쓰는 마주 짱이지 죽기전엔 수은을 쓰면 죽음이 초기화됩니다 아마 데스가 안올라갔을걸요 만약 데스가 올라갔다면 그것은 버그입니다 신고하세요 버그 신고 너 이즈리얼님 초콜릿 요게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싸운다 됐다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림 탓 그만하자 얘들아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는게 아니잖아 니 뭐했는데 나를 키우는거 밖에 더했냐 안 블리츠 어 여기서 얘를 딱 밀고 여기서 몰락하면 여긴건과 함께 우리 팀도 몰락한다 미안 진혁이 쌤통이다 한 열 번 몰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 열 번 몰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테이블 코축짱크님께서 3컬러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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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아제님께서 벨풍선 100개로 아이고 또 자다 깨셔가지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또 오셨네요 부시시하는 모습도 아주 멋집니다 퀵뷰 한장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확실하게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자는 아제님 고맙습니다 저 딜량 좀 보세요 아제님 11400 01딜 담배 2갑 정도네요 담배 해주면 5000원인가요? 라이터도 살 수 있네 11000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내가 그 상황에서도 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 아깝다 베인이 사실 딜 넣기 불가능한 조합이었는데 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까비 아깝소 초로로 좋았어 담바가야지